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이미 여러 종류의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일본에서는 와카메이예요. 미역국은 아주 중요합니다. 모든 한국인들이 미역국을 제 생일에 맞춰서, 제 엄마가 제 생일에 전화했어요. 여러분, 미역국을 만들어볼까요?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, 이 국물을 1개 먹어야 해요. 그리고, 몸이 모두 옮길 수 있어요. 하지만 전혀 없죠. 여러분, 여러 개 먹을 수 있어요.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어요. 보세요! 깨끗해요. 쉽게 깨끗해요. 정말 깨끗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국물을 다시 흡수해야해요. 찬물에 묻혀요. 오케이. 이 국물이예요. 아주 신선해요. 아주 신선한 국물을 선택해야해요. 이 국물은 2파운드입니다. 오션의 냄새. 보통, 이 국물을 구입할 때, 손을 구입할 때, 이 국물을 구입할 때, 이 국물을 잘라주세요. 하지만, 이 국물은 이미 닦아졌어요. 그리고, 소금을 넣을 때, 먼저, 씻으세요. 이 국물을 씻으세요. 소금을 넣을 때, 그리고, 이 국물은 아직도 지을때, 이렇게, 유단된 수입을 부수도 없을 때, 이렇게, 이 국물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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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약 30분까지 기다릴께요. 30분 후, 미역이 아주 부드럽네요. 아름다워요. 닦아주세요. 한 번 더 닦아주세요. 한 번씩 잘라주세요. 몇번씩 이 근육을 닦아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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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끓여주세요. 중강불로 마늘 5-6큰술 마늘 닦아주세요. 이제 미역국이 아주 끓여요. 마늘과 마늘을 넣어야겠어요. 자! 마늘 그리고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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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